안녕하세요. 핵심 주제 67은요. 환율 결정 이론인데요. 이 환율 결정 이론은 어쩔 때는 1달러당 환율이 1,000원이고 어쩔 때는 1달러당 환율이 1,200원이지 왜 그렇게 환율이 맨날 바뀌고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에 대한 그런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이자율평용서라고 구매력평가설이라는 게 있는데 이자율평용서는요. 이거는 환율이 비교적 짧은 기간인 단기에 어떻게 결정되는가 구매력평가설은 이거는 장기에 환율이 어떻게 결정되지 그걸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에 관한 얘기냐면 자본 시장에서 환율이 결정된다는 이론이고요. 이거는 우리 실물 시장에서 자본이 결정된다는 이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실물 시장에서 환율이 결정된다는 이론인데 이거는 당길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자본 시장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자 한국에 있는 투자자가 미국에 있는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려고 그래요. 채권을 사는데 3박 4일 걸려요? 아니면 열흘 걸려요? 아니죠. 그냥 단 한순간에 전자로 돈이 왔다 갔다 하죠. 요즘에 컴퓨터로. 그래서 돈은 자본의 속도는 굉장히 빨라요. 단기에 왔다 갔다 하면서 환율이 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자율 평가설은 단기 이론이고요. 그 다음에 구매력 평가설은 예를 들어서 한국의 아니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의 사과가 엄청나게 싸다. 그럼 한국의 수입업자가 사과를 수입해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구매력 평가설은 이거는 물가하고 상관이 돼 있어요. 이거는 단기에서 자본 시장의 이자율이고 이거는 물가하고 상관이 있는데 그러면 한국에서는 이제 사과를 많이 수입을 했으니 한국의 사과 가격 즉 물가가 낮아지겠죠. 근데 낮아진단 말이에요. 미국은 뭐 대국이니까 별 상관 없겠지만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실제 물가 제가 사과로만 예로 들었지만 많은 상품들을 어떤 국가와 무역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물가 때문에 환율이 바뀐다는 것이 구매력 평가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실물, 사과, 쌀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저쪽 나라에서 선적하고 우리나라에서 받을 때는 몇 달의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장기적인 이론이라고 합니다. 물가가 움직이면 장기잖아요. 우리 케인즈 이론의 기본이 뭐였습니까? 그렇죠. 물가가 경직적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가가 움직이면 이건 장기. 자 그러면 이자율 평가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예로 이해하는 게 더 편해요. 공식을 유도하는 건 나름대로 되게 좀 피곤한데 예를 기억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일단 이자율 평형설의 이 가정들이 이래요. 특히 국가 간 자본이 완전히 자유롭다. 그 다음에 거래 비용과 조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런 가정인데 현실은 안 그렇죠. 거래 비용과 조세도 다 존재해요. 그 다음에 국가 간의 자본 이동이 완전히 자유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본 시장이 되게 취약하거든요. 보통 어떤 미국이나 미국같이 유럽이나 미국처럼 그 자본 시장이 굉장히 크고 활성화된 경우에는 좀 안정적인데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게 썩 자본 시장이 그렇게 튼튼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각종 규제들이 다 있습니다. 굉장히 좀 심하다 할 정도로 미국도 그런 규제가 되어 있어요. 사실 자 그리고 투자자들이 다른 거는 따지지 않고 기대 수익률을 근걸로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기대하는 수익률이라는 겁니다. 여기 하면 얼마의 수익률을 얻을지 하는 그거를 근거로 투자를 한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2016년 1월 1일에서 1년 동안 투자를 하는 투자자가 한국에 있는 예금을 들어야 할지 미국은행의 예금을 들어야 될지 고민 중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1억을 가지고 있댑니다. 그때 만약에 환율이 이렇대요. 근데 이 사람이 이자율만 만약에 고려를 하는 상황은 뭐냐면 환율이 아예 1년 내내 변화가 없다고 기대를 했대요. 그럼 이제 환율을 따지지 않고 이자율만 따지면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한국은행에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훨씬 높잖아요. 2%도 높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괜히 미국 우리나라 돈을 미국 돈으로 바꿔가지고 그죠? 미국 돈으로 바꿔서 이거를 1억을 투자했을 때는 10만 달러를 바꿔서 거기에 대한 8%니까 8,000불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1,000원으로 환전하면 1년 후에 800만 원 받을 거고요. 한국에 1억을 그냥 투자하면 이게 100만 원이 아니라 천만 원이죠? 천만 원을 받게 되겠죠? 1억의 10%니까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한국에다가 예금하겠죠. 한국에 투자를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환율이 이렇게 일정하지가 않죠.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그렇게 기대하는 거예요. 투자하는 사람이 분명히 1년 후에 환율이 이렇게 될 게 아니라 1,300원으로 오를 거야라고 기대를 한대요. 그러면 이제는 환율의 변화가 없는 거하고 틀려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원금은 계산하지 말고 이자만 볼게요. 자, 이자가 어떻게 변하느냐면 한국은행에 예금을 하면 그냥 10%니까 아, 이것도 천만 원이에요. 천만 원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 투자를 하죠. 그럼 미국에 투자를 하면 아까처럼 8,000불 받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 한국의 투자자는 한국 돈으로 바꿔서 갖고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때 1,000원으로 환전하는 게 아니라 1,300원으로 환전하게 되죠. 그러면 1,040만 원이 돼. 그러니까 한국에 투자하면 1,000만 원인데 미국에 투자하면 1,040만 원이죠. 그러니까 이제 환율이 바뀌면은 어떻게 해요? 수익률이 달라지거든요. 아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투자를 할 때 이자율만 가지고 비교할 게 아니라 뭐를? 그렇죠. 환율을 가지고 환율도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자, 봐봐요. 만약에 이게 지금 R, 한국이 한국의 이자율이에요. 한국의 이자율보다 환율이 없을 때 한국에다 투자를 하려면 외국의 이자율에다가 우리가, 이거 뭡니까? 예상할 수 있는 환율에서 현재 환율 분의, 그러니까 현재 환율에서 미래의 환율에서 환율을 빼주는 거죠. 이거는 환차익이죠. 환차익. 그러니까 환율의 차이 때문에 이익을 볼 수 있는 이것과 그 다음에 외국의 이자율의 합이 한국의 이자율보다 작다면 그러니까 이게 그때 더 클 때는 한국에다가 투자를 한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이렇게 되면, 그렇죠? 이럴 때는 외국에다 투자를 하죠. 그러다 보면 보세요. 이게 말씀드렸듯이, 자, 자본은 어떻게? 움직임이 빠르다 그랬죠? 그러면 지금 만약에 한국의 이자율이 이 외국 이자율과 환차익보다 더 크다. 이렇게 됐을 때는 모든 돈이 다 어디로 가요? 그렇죠? 한국으로 쭉 가겠죠? 그러면 한국에 돈이 많아져. 그러면 돈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어떻게 되냐면 돈이 흔해지죠. 이자율이 이렇게 하락을 하게 돼서 결국은 점점점점 얘네들 둘이 같아지게 돼요. 같아지게 돼요. 아셨죠? 반대로 이게 이번에는 이번에는 이게 이런 상태로 뒤집어졌어요. 이 외국에 있는 외국에 있는 이거 있죠? 이런 환율이랑 이거랑 차이가 나면 이번에는 한국에 있는 돈들이 다 어디로 빠져나가? 그렇죠. 미국으로 다 빠져나가겠죠. 그렇죠? 미국으로 빠져나가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번에는 한국의 이자율이 또 점점 오르고 여긴 돈이 많으니까 이자율이 낮아지고 아니면 이 환율이 바뀌거나 그래서 결국은 또 어떻게 됩니까? 같아진다고요. 그렇죠? 이런 차이가 있을 때는 그 자본들이 이런 차이가 있으면 어떻게 해? 그렇죠? 서로 이걸 우리가 차익거래라고 하는데 차익거래가 안 생길 때까지 이런 거래가 순식간에 이루어져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 결국은 같아죠. 그러면 결국 같아지면은 이번에는 식을 좀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외국 돈을 이 외국의 이자율을 이쪽으로 넘기면 식이 이렇게 구성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깨끗하게 되는데 한국의 이자율에서 외국의 이자율을 이자율을 뺀 값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환율의 변동률이죠. 환율의 변동률. 어떻게? 이에서부터 미래의 환율에서 현재의 환율을 빼니까 결국은 한국 이자율에서 외국 이자율을 뺀 값과 환율의 변동률하고 같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뭐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이 지금 여기 한쪽에서 이 두 나라의 이자율이 지금 이자율 이자율이 서로 다를 때는 어떻게? 이게 서로 다를 때는 이 외국 자본과 한국 자본이 더 이자율이 높은 쪽으로 막 투자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환율의 차익거래를 하는 도중에 이 환율의 변동률과 두 나라 간의 이자율의 차이가 평평에 같아지죠? 그래서 이걸 이자율 평형설이다. 이름도 더럽게 어렵게 붙여놨죠. 그렇죠? 그렇게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죠. 자본거래가 일어나는 도중에 일어나는 도중에 결국은 환율의 변동률이 두 나라의 이자율의 차이와 같아지게 되다. 단기에 그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봐봐요. 이건 앞에서 다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식을 여러분들한테 이해하라고 제가 외우라고 적어놓은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식에 다 우리가 앞에 예로 봤던 내용이 다 녹아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로서 이렇게 방금 나왔던 거 봐봐요. 그러면 국내 이자율이 만약에 8% 이게 이자율 한국이죠. 그렇죠? 그리고 해외 이자율이 해외 이자율이 만약에 미국이라고 했을 때 이게 5%라고 하면은 그러면 환율의 변동률은 몇 퍼센트일 거라고 예상하는 거야? 그렇죠. 여기 3%일 거라고 예상하는 거죠. 8%, 5%잖아요. 그렇죠? 이거 뺀 게 3%라고 하는데 그런데 실증적으로 이거를 조사해봤더니 잘 안 맞더래요. 이론은 이렇게 멋지게 세워놓고 실증적으로 조사해보면 잘 안 맞는데 왜냐하면 가정에서 우리 현실에서 자본 이동이요. 이게 완전히 자유롭지가 않다 그랬죠. 그렇죠? 모든 규제가 다 있고 조세도 존재하고 비용도 많이 존재해요. 왜냐하면 사실 이 비용이 큰데 거래 비용이 존재 안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봐봐요. 우리 지금 제가 여기서 이거 미국에 투자할 때 환전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환전료도 무시 못합니다. 환전료도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 거래 비용 중에서 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약간 좀 정세가 불안한 국가 같은 경우에 그렇죠? 그런 경우에 갑자기 뭐 어떤 규제 같은 게 새로 생겨서 외국 자본에 대한 돈을 못 빠져오는 그 거래 비용이 확 늘어나는 수도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잘 현실에서는 맞지는 않지만 이런 이론이 시험에서는 잘 나오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구매력 평가설입니다. 아 이름을 이걸 너무 어렵게 붙여놨어. 왜 이렇게 붙여놨는지 모르겠어요. 봐봐요. 일물일가의 법칙은 뭐냐면 이 나라나 저 나라나 우리나라나 저 나라나 상품이 똑같은 게 있어요. 똑같은 상품은 가격 그 가치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 사과 있죠? 사과 사과가 한국에서 한 개당 2천 원이래. 한 개당 2천 원인데 미국에서는 이게 사과가 하나에 5달러래요. 5달러 5달러면은 자 우리 일물일가의 법칙에 있어서 사과가 하나에 2천 원이고 미국에서는 5달러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2천 원은 5달러랑 똑같은 거잖아. 그죠? 그러면 1달러당 얼마여야 돼? 그렇죠. 환율은 어떻게 결정된다? 1달러당 500원이다. 이렇게 되는 거네. 그죠? 이게 어떻게 돼요? 구매력 평가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물건의 가격이 똑같다고 하면 결국은 이 가격을 두 개를 같이 식을 세워보면 그냥 바로 환율이 나오잖아요. 그죠?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하고요. 그 다음에 관세를 포함한 무역장벽이 없다. 이것도 사실은 가정인데 이렇지 않죠. 무역장벽 엄청 많죠. 그죠? 그 다음에 수송비용을 어떻게 무시합니까? 수송비용도 상당히 많이 차지하죠. 그죠? 아무튼 이런 가정을 세웠대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빅맥지수라고 있거든요. 빅맥지수 그건 뭐냐면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하는 게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한국에 있는 사과 제가 지금 사과를 예로 들었지만 미국 사과랑 생긴 것도 틀리고 맛도 틀리고 완전히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하나의 상품이 똑같은 게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공산품이라면 모를까? 자 그런데 자 이거는 구매력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매력 평가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수입과 수출을 하다 보면 두 국가의 물가가 변하거든요. 물가의 차이가 곧 환율의 차이라는 얘기인데 첫 번째가 절대적 구매력 평가설이 있고 상대적 구매력 평가설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절대적 구매력 평가설은 물가인 가격으로 즉 한국과 미국의 그 상품을 비교할 때 2,000원 5달러 이렇게 돈으로 비교하는 게 절대 구매력 평가설인데 이렇게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일반화 시키려고 만든 건 상대적 구매력 평가설에 대해서 이거는 비율로 환율을 구하는 겁니다. 이거는 가격으로 구했죠. 몇 달러당 몇 원이다 이렇게 구하는 건데 상대적 구매력 평가설은 이거는 몇 퍼센트야 라고 환율의 상승 얼마나 상승했는지 상승 폭을 구하는 거예요. 폭을 구하는 거야. 한국의 물가가 3% 올랐고 미국의 물가가 1% 올랐으니까 환율의 환율의 변동폭은 2%야 라고 몇 프로를 몇 프로를 보는 거고요. 이거는 이건 제가 방금 보여드린 거 이거죠. 한국의 사과는 2,000원이니까 미국의 사과는 5달러야 이거를 그래서 이렇게 1달러당 얼마야 라고 이렇게 비교한다는 거죠. 이게 절대 구매력이고요. 다음에 상대적 구매력입니다. 볼까요. 자 그래서 이건 말씀드렸듯이 장기 환율 결정 이론이에요. 근데 절대 구매력 평가설은 환율이 두 나라의 절대적인 물가 수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방금 전에 제가 봤지만 이거 한국의 그 사과 가격 그죠? 그 다음에 이 미국의 사과 가격을 이렇게 곱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아까랑 똑같아. 그러니까 봐봐요. 아까 한국 가격이 천원이었죠? 2천원이었지. 사과 가격이 미국 가격은 5달러였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구하려면 이 환율을 구하려면 이걸로 나눠주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미국 5달러 한국 2천원 해가지고 환율이 아까 400원 아까 500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400원이네. 500원이 아니라 400원이죠. 그죠? 400원이 이렇게 나온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이걸 제가 이렇게 사과 하나가지고 했잖아요. 이 하나가지고 하는 건 맞는데 사실 이거 봐봐요. 절대구매력평가서는 우리가 뭘 따지냐면 가격이 아니라 사실 물가예요. 물가. 물가가 뭐예요? 그 나라의 물건의 가격 수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프라이스가 아니라 프라이스 레벨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절대력 구매력 평가설은 현실에서 써먹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거를 써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 한국에 있는 물가 있죠? 우리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미국에 있는 소비자 물가지수를 가지고 이걸 구해야 돼요. 제가 저처럼 이해하기 쉽게 사과 하나 하면 안 돼. 한국에 있는 소비자 물가지수와 미국에 있는 소비자 물가지수를 해가지고 구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 한국에 있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한국에서 제일 잘 팔리는 거 700개 정도를 뽑아가지고 구하는 거죠. 미국은 그러면 한국에서 뽑은 거하고 미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거하고 뽑은 거하고 같겠어요? 그 비중 그 여기에 가중치도 다 들어가는데 미국은 700개가 아니라 몇 개더라? 미국은 700개도 아니에요. 개수도 틀려요. 한국처럼 700개를 뽑는 것도 아니고 개수도 틀리고 그 다음에 똑같은 상품이 거기 소비자 바구니 안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700개의 상품 바구니를 갖고 있고 미국은 700개가 아닌 다른 개수의 상품 바구니를 가진 상태이기도 하고 거기에 똑같은 물건이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가중치가 서로 또 틀리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절대 구매력 평가서는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상대 구매력 평가죠. 그래서 방금처럼 이렇게 물가 지수나 그 밖에 사과를 비교하듯이 몇 원 그 다음에 몇 달러 이렇게 절대값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야 우리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하자고 한국의 물가 상승률 상승률은 한 5% 정도 만약에 나왔다고 쳐봐요. 외국 즉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만약에 3%다 그러잖아? 그러면 환율에 환율도 딱 환율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환율이 한 2% 오르겠네? 왜냐하면 5에서 3 빼면 이렇게 구하는 게 상대 구매력 평가서입니다. 그럼 이식은 어디서 나왔냐고요? 이식은 어디서 나왔냐면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이거 있죠? 여러분들 이거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왜 이렇게 나오는지는 제발 나한테 묻히지 말고 그냥 외워요. 이거는 제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는 약간 수학적인 지식이 필요한데 나중에 제가 동영상을 하나 새로 찍어가지고 그 이유를 좀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 미국이에요. 여기 미국이고 이게 한국인데 이런식을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각각의 값이죠. 값 이거를 만약에 변화율로 나타내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놈들이 분수로 돼 있는 경우에는 이게 율로 나타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분자에서 분자 퍼센트에서 분모 퍼센트를 빼줘요. 근데 만약에 어떤 식이 있는데 A는 B, C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이거를 A가 몇 퍼센트 변했는지 B와 C가 몇 퍼센트를 구했는지 알고 싶으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A는 A는 B 더하기 C 이렇게 퍼센트로 나타낼 수가 있다. 이게 사실은 자연 로그를 취하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것까지는 여러분들은 알 필요 없어.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 이 식에서 나온 게 사실 이놈이에요. 자연 로그를 취해서 분자에서 분모를 빼주면 변화율이 나오더라. 아셨죠? 요거 자 어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제가 이렇게 봤지만 이것도 이자율 평형설이랑 거의 흡사합니다. 아까 얘네들도 어떻게 됐어요? 이자율 평형설도 서로 자본의 가격이 틀려지니까 한국의 자본 이자도 어떻게 돼요? 자본 가격이죠. 한국의 자본 가격과 미국의 자본 가격의 차이에 의해서 이거를 평형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요렇게 환율 환율의 변동율이 나온 거잖아요. 근데 절대 구매력 평가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구매력 평가설도 그러니까 상대적 구매력 평가설도 결국은 자국의 물가 그 다음에 외국의 물가 상승률의 차이가 요게 물가 왜냐면 이 나라에 그러니까 한국의 물가가 굉장히 비싸면 수입을 많이 해올 거 아니에요. 그럼 수입을 많이 해오다 보면 환율이 변화가 생기겠죠. 그죠. 그것 때문에 결국은 평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실물이 왔다 갔다 하니까 장기라는 얘기죠. 그죠. 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지문에는 이렇게 나오죠. 자 그냥 외국과 한국의 물가 상승률의 차이가 곧 환율 미국과 한국의 환율 변동 유리라는 것이 바로 상대 구매력 평가설에 대한 설명이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럼 맞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요 오버슈팅이라는 개념을 좀 말하셔야 됩니다. 오버슈팅은 뭐냐면 자 이게 일단 이거부터 보자고요. 방금 전에 실물 부분이 장기였었죠. 그죠. 그리고 금융 부분 자본시장이 단기였었죠. 그러면 어떤 외부로부터 충격이 가했을 때 환율이 변하는 게 실물 시장이 빨라요. 금융시장 당기인 자본시장이 더 빨라요. 금융시장이 더 빠르죠. 그죠. 그래가지고 자 어떤 충격이 가해져서 가령 금융 부분에 국내 통화량이 증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통화량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한국돈이 흔해진 거죠. 그러면 한국돈의 가치가 떨어져 그러면 환율은 올라가죠. 그죠. 그래서 원화가치가 떨어져서 환율이 상승할 때 이때 자 그림을 볼게요. 원래 환율이 요정도 수준이었는데 원래 예상 원래는 환율이 통화량이 증가를 해서 환율이 딱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까지만 올라가서 이렇게 가야지 이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아니 통화량을 늘렸더니 얘가 생각한 것보다 더 오버해서 여기까지 올라가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우리가 예상했던 정상적인 환율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자본시장에서는 그 반응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그랬죠. 일단은 확 오르는 거야. 그런데 이제 실물시장에서 서로 상품이 수출이 이제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이 증가하겠죠. 수출이 증가하고 수입이 감소하면서 환율이 점점 하락을 하는 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최초의 금융에서 오버해서 확 올라간 다음에 실물시장에 의해서 이렇게 다시 환율이 하락하는 이런 현상 이런 현상을 뭐라고 그런다. 오버슈팅이라고 하는데 그 원인은 뭐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렇죠. 실물 부분과 금융 부분이 얘네들이 적응속도가 서로 차이가 나서 그런 겁니다. 아셨죠. 이 단어 오버슈팅이라는 단어 시험에 잘 나오니까 그거 알아두시고요. 자 문제 볼게요. 환율평가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1번 오버슈팅은 실물 부분이 금융 부분보다 적응속도가 느려서 생기는 현상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될 게 시험에서는 이 실물 부분하고요. 금융 부분하고요. 바꿔치기 해선 하면 틀리겠죠.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 문제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자율평형설은 단기환율결정이론이죠. 그죠. 그 다음에 구매력평가설은 장기적이죠. 그죠. 근데 상대적 구매력평가설은 환율 변동율은 두 국가의 인플레이션 둘 다 이제 율이라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율 차이로 나타낼 수 있다. 맞고요. 그 다음에 구매력평가설은 수송비용을 무시하고 관세를 포함한 관세를 포함한 무역장벽이 없다고 가정을 하죠. 그리고 5번을 볼게요. 지금 틀린 거 고른 건데 4번까지 다 맞았네. 그죠. 5번 이자율평형설에서 국가 간 자본이동이 완전 자유롭다고 가정하면 성립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성립하죠. 이래야지 성립하는 게 이자율평형설이었죠. 자 그래서 오늘 환율결정이론 환율평가이론에서 이자율평형설과 구매력평가설을 배웠는데요. 이자율평형설은 자본의 이동을 가지고 하는 단기 그리고 구매력평가설은 물가가 바뀌죠. 실물시장의 이동이니까 장기에서 사용이 되고요. 그 예를 제가 들어드렸는데 그 숫자를 조금 신경 쓰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산을 좀 해내시면 완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아셨죠?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